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해 주실 수경 피싱매니아오 선장님이십니다. 선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헥가타 홍보 스태프들 문어 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좋은 포인트 소개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기 많이 나온 데만 골라서 오늘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A조 B조로 나눠 가지고 하겠습니다. A조에 보시는 대로 헥가타 이대표님 그리고 고기 밥줄 잘 주는 누나님 그리고 진주 권호님 그리고 상디 채널님까지 A조 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 여물이 포함되어 있는 문어 전문가들 모였습니다. B조 B조에는 자기소개해 주이소. 낚시 여물하고 또 막내지만 최고의 성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한번 함수함 주세요. 오늘 내기를 할 건데요. 5만 원이 걸렸습니다. 기념값에 식사비에 데이트 비용에 뭐 말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최근에 조항들이 좋아가지고 저기 예 여기 처리될까요? 네 예 바로 한 방에 무차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광의 얼굴들 입장하겠습니다. 입장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1번 타자 헥가타 이대표님 되겠습니다. 파이팅! 자 2번 타자 진주 권호님 3번 타자 쌍디 렛츠고 웰컴 오케이 고기 밥 잘 주는 누나님 그리고 마초 마초 맘마초 그리고 오우 핸섬 보이 고시락 태비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막내 따잡을 꼬니 응 따잡을 꼬양 이렇게 여덟 분이 출발합니다. 자 바로 시작됩니다. 자 비즈 화이팅! 자 앞에서 비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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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조 이사장님 화이팅하면 안하나? 화이팅하면 안하나? A조는 벌써부터 분일입니다. 하하하하 진주 권호님 뒤쪽에 배치 앞쪽에는 이대표님이 선수에서 졌고 가운데 쌍디 쌍디 채널님 저희조 같은 경우에는 다잡을 꼬니님이 선수에서 졌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뒷모습이 고기 밥 잘 주는 누나님 자 화이팅 해요 네 그리고 사이드에 마초피싱님 그리고 맨 뒤에 자 보이시는 분이 들어갑니다. 맨 뒤에 계시는 분이 고시락TV님까지 자 야 이 뭐 문어 잡으러 와가지고 낙지 잡는거 진짜 아름답지 못합니다. 일단 배 전체에서 철수를 하신 분은 이대표님입니다. 일단은 철수 하셨기 때문에 축하는 드립니다. 예일주 화이팅! 예 예일주 화이팅! 아니 축하드린다고요 됐구요 진심이 아니있으겠지 일단 축하드립니다. 조개만간 낙지같은 잡아가지고 야 3천번 문어 보십시오 완전 어린이네 어린이 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자 상대님 왔습니다. 이야 별일이다 별일이야 어허 어허 에이 이거 답답다 답답해 아 도대체 뭐 안치십니까 이게 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아닙니다 신장님 별로 큰 것도 아니고 이 티로도 안되는걸 잡으셔가지고 이래 빠져가지고 다른 고기들 다 쫓아내고 아이고 답답다 답답다 참 어느 채널입니까 어? 낚시 영어로입니다 하하하 희한한 일일세 진주그러니 바이트 들어왔습니다 아 나이스 자 왔어 맨 앞에는 이 대표님 또 바이트 들어오고 이야 틀림없다 거래일이 안빠져야지 조금 많이 묵다 못하는거 낙지 한마리 했습니다 자 어디에 탔습니까 아 쫀득하더라구요 쫀득해요 예 쫀득하길래 바로 체험제를 했습니다 아 아 이 정도 가지고 쫀득하면 안되지요 자 색도 하고 아 이게 수평이 일단 수평이 아기인가요 그리고 아 얘는 못보는 아기인데 납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놓은 아기까지 세팅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일단 아무튼 아 책국이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은 아니지만 축하드렸습니다 자 낙수염을 뭐 낙수염을 해도 야 미창꽃기 자 여기서 이제 실력 잘 나옵니다 미창꽃기에서 한마리 했습니다 역시 마초피싱입니다 자 마초피싱 채널 시청자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마초피싱입니다 이야 숨쉴 틈을 안주네 역시나 미창꽃기 이야 일단 딱 그 방생사이즈 넘어갔습니다 요 정도 딱 되야됩니다 이야 400g 틀림없다 틀림없어 믿고보는 마초피싱입니다 자 이번에 또 상디님 히트입니다 네 찍어야 된대 아니 근데 팁을 보니까 별로 자 상디님 아까 올라오면서 아이고 부끄럽다 아 이거 200g 조금 넘네 이런 사지를 갖다가 선장님 보고 떨쳐라 대달라 낙수용으로입니다 야 진짜 그래 안 봤는데 창피스럽습니다 아니 채널이 어느 채널입니까 어 저에 채널이 마초피싱입니다 마초피싱 마초피싱요 희한한 보이네 이분 쌍디 채널입니다 뭐 화살좀 오죽이나 조금 잡을줄 알지 문어 이런거 잡을줄 아는가 하나도 할줄 모릅니다 수 넝투를 배워가지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밤누라님 뭡니까 문어입니까 문어 문어 문어예요 문어예요 사이즈 괜찮다고요 네 뭘 보고 괜찮다는거지 아이고 야 에이팀은 왜 이런 사이즈를 보고 사이즈가 괜찮니 이런 얘기를 할까요 평파입니다 평파 아무래도 문어 잡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거만 잡아도 이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보죠 에이구 귀엽다 자 어쨌든 A죠 우리 고기 밥 잘주는 누나님 조개만낙지 한마리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낙지라뇨 이 낙지지 이게 야 아이고 화면에 조금 크게 보이도 아니 오로파 잡는 사이즈 제가 두고 먹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지켜보십쇼 저는 뭐 쪼깨한거는 다 방생이죠 낚시연물 자비를 베푸는 아 유튜브 채널입니다 에이 자 우리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깡디님 오늘 좀 합니다 자 이번에 상대님 아 배 전체에서 마수고기 놓쳐가지고 굉장히 다른 손님들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분들이 불쾌했죠 에이 자 보시면은 지금 선글라스하고 폼이나 폼은 다 잡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번에 사이즈 좀 됩니까 아니요 안돼요 네 한번 봅시다 야 진짜 말씀대로 진짜 말씀대로 사이즈가 안되네요 좋게만 가셨는데 왜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나올까요 자 한번 봅시다 고추장에 반응했습니다 아 우리 용울립 상상하셨습니다 아 거의 키로급인데요 이거는 계속 차량을 다니다가 잠깐 짬 나가지고 한번 던지는 데가 틀림없이 잡았죠 채빈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채빈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은 경우는 오늘 왕눈이 세 개 세 개 달고 현재는 미끄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문헌추 무슨 추랍니까 물방울추 네 물방울추 새벽부터 쓰고 있는 30포추 쓰고 있습니다 아 사이즈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 되야 문헌항시 한다 소리듭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까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게 아니고 연습하시다가 이야 사이즈 이쁩니다 작으면 작한대로 매력있습니다 올해는 어복이 많이 날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어복 좀 넣어주십쇼 고맙습니다 우리 고기 밥잘누나님도 라이브 뭐요 아 예 잠깐 자립이야 사이에 제 고기를 빼먹습니다 진중어너님 아 요 요 정도는 저희들 자비로 허락합니다 자 보십쇼 자세 사이드로 딱 끌고 고기 보입니다 오 요거 통통하니 좋습니다 요거 딱 방생사이즈 넘어가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팬들에게 한마디좀 저희 팬이요 아니면 낚시울 팬 진중어너님 팬이죠 항상 사랑합니다 우리 고벤져스 님들 그래요 그래 얘기하면 다 알아듭습니까 어벤져스요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어벤져스하고 합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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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십쇼 여러분들 이래되면 지금 낚시어물이 요쪽 라인에서 또 잠깐 인터뷰했죠 그러니까 요쪽 라인만 잡힙니다 이야 틀림없다 라이브전문 BJ 출신으로 유튜브까지 같이 활동하시는데 아 거기 밥 잘 누나 채널 아 가족들이 위해서 한 말씀 아 우리 밥 패밀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언니 오빠들 감사해요 응원해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문화초보 탈출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귀여워봐라 한국농도래 집합 그렇죠 이런덕도 아이고 보십시오 아직까지 먹물도 못만드는 아들 잡아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마스고 아이고 우리 고시락 tv 님 한번내 해낼 줄 알았죠 아 역시 실망 안시킵니다 자 보십시오 시다건 이제 처음이지만 아이고 요거 뭐 작지만 그래도 요건 무너죠 아이고 아 요거 일단 마리스로는 어차피 방생할거 니까 쌍디님 조개총신이예요 아 이거 참 답답하다 아 진즉오너님 또 해내네 아 밉상이네 호시락TV님 설림없이 또 해줍니다 편안하게 올려주십시오 잘하고있다 잘하고있다 음 아 아 아 세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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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안녕 근데 뭐 이상하다 아니 지금 여기 빠져버렸어 멀쩡하네 근데 처음이야 이상해 바다에 운동하고 다 눕고 있어 아아악 빨리 눕기 지하가 뜯밤 찰떡 손바닥 눕기 자 방생은 저 옆에 갈까요? 아 앞이 살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생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사이즈가 300g 미만 사이즈입니다 개체수가 작은 사이즈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다음에 또 큰거로 해가지고 잡으면 되니까 보내줄거는 보내주는 낚시꾼이 됩시다 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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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g 잘하겠네 이왕입니까 하하하하 많이 먹고 많이 뿌라 두부미가 다 붙으면 돼 마지막 한마리까지 날 두마리 자 가면 맑게가지 먹물을 쬐쬐쬐 쐈고 하이 좀 못댔는데 저것들 요렇게 방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두분 고생 많았어요 모두 다같이 이렇게 더운 상황 속에서 CR들도 잡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에 이제 다 파이팅 넘치게 했는데 정말 좀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홍일점 우리 해카타라는 브랜드 덕분에 인기 유튜버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느끼게 가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누워하게 낚시에 큰 획을 끈 그런 날이 된 것 같네요 오늘 너무 재밌게 잘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행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초님 꼬시락TV님 그리고 이대표님 인사드렸고 그리고 쌍디님 그리고 진주근호님까지 오늘 더운 날씨에 촬영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각자 방송 마치고 또 사실 잠 못자고 오늘 나오셨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행사를 또 준비한다니까 저희들 각자 채널 운영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 사랑 많이 받으시고 더욱 더 성장하는 유튜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이라고 해야 되죠 삼천보항 삼천보항 삼천보항에 오시면 수경 피싱매니아호 있습니다 피싱매니아호 하고 함께 하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갈매기 식당 오셔가지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또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선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헤깟다 화이팅이라고 외치고 각자 채널 운영도 잘하시면서 헤깟다 헤깟다 발전을 위해서 에서시는 우리 유튜브 분들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자 화이팅 준비하시고 자 누나님 화이팅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헤깟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헤깟다 화이팅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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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감사합니다.